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구현회 연구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강릉 12학년을 간단히 소개하고 앞서서 연습했던 위키문법 및 비주얼 에디터 사용법을 되짚어보며 선비 최치윤의 위키문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향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릉에는 향연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향연사는 한 고을의 모범이 되는 명연을 봉환한 사당을 말합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강원도 정성군 등 지역 곳곳에 향연사가 있습니다. 강릉의 향연사는 조선시대에 강릉 지역 출신 중에서 학문적으로 존경을 받거나 행실이 올발라 본받아야 할 분들을 모신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릉향연사의 위패가 모셔진 인물들을 강릉 12향연이라고 부르는데요. 매년 음력 9월 중정일에 향연사에서 제사를 올리며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12향연에 관한 내용은 박도식 저자의 강릉의 12향연이라는 책이나 웹검색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서로 작성할 향연 최치우는 조선 태종과 세종대왕대의 문신입니다. 원나라의 왕여가 1341년에 편찬한 법의학서 무언록을 주예하여 1438년 11월 신주 무언록을 편찬하는 등 조선의 향문 정비에 기여했습니다. 이제 위키의 최치훈에 관한 문서를 작성해봅시다. 위키의 문서 검색창에서 작성할 문서의 제목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키워드가 빨간 글씨로 표시되면 위키 내에 같은 제목의 문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검색 단어와 같은 제목의 위키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작성된 문서로 이동하며 검색 목록에서 파란 글씨로 표시됩니다. 위키에 있는 문서는 편집을 통해 누구나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며 문서의 바뀐 내용은 역사보기에서 수정한 사람의 아이디나 IP 주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치훈을 다시 검색하고 빨간 글씨의 제목을 클릭하여 위키에 없는 문서를 새로 작성해봅시다. 위키 문서 비주얼 에디터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면 문서 작성에 관한 알림창을 오른쪽 위에 띄워줍니다. 이 알림창은 문서 작성 시의 주의점을 안내해주며 창을 닫아도 나중에 편집 알람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 방법에는 시각 편집과 원보 편집이 있으며 최치훈에 관한 내용은 위키 사이트에 내장된 시각 편집 도구 비주얼 에디터를 통해 시각 편집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책이나 웹에서 얻은 최치훈의 정보를 올려보겠습니다. 문단 제목을 클릭하고 개요라고 입력합니다. 최치훈의 자, 호, 봄관, 생물련이 적힌 표를 만들어봅시다. 메뉴 넣기에서 표를 클릭하면 기본으로 4x4 크기의 표를 생성해줍니다. 표에서 맨 첫 줄은 머리끌 칸입니다. 옅은 배경색과 함께 굵은 글씨체가 기본 스타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맨 첫 줄에서 칸을 선택하여 행 추가하면 머리글 설정으로 행이 복사되기 때문에 첫 줄을 제외한 칸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할 행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 열에 순서대로 자, 호, 봄관, 생년, 몰련을 적고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것이 오타를 줄이고 내용의 변형을 막는 데 좋습니다. 오른쪽에 남는 열 두 줄을 지우고 원본 편집으로 이동하여 표제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표를 시작하는 기호는 중괄호의 세로막대, 표제를 설정하는 기호는 느낌표, 칸을 나누는 기호는 세로막대, 행 구분은 세로막대와 붙임표입니다. 자, 아랫줄의 느낌표를 세로막대로 바꾸고 호, 봉관, 생물련의 세로막대를 느낌표로 바꾸겠습니다. 아래의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 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다시 원본 편집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도 됩니다. 표의 아래에 절 넣기를 누르고 문단 제목으로 생애 저술 1화를 차례로 넣어보겠습니다. 생애의 내용을 적고 한국애니족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강릉 최씨의 족보라는 동영상을 가져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에 내장 동영상을 넣으려면 설치한 미디어 위키의 확장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서버에 확장 프로그램 인베드 비디오를 미리 설치하였으며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은 앞선 강의의 미디어 위키 설치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문서에 내장 동영상을 넣기 위한 위키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인베드 비디오의 유튜브 동영상 삽입 태그 문법은 홑화살과로 인베드 비디오 한 칸 띄우고 서비스는 큰 따옴표 유튜브 큰 따옴표 과로 닫고 넣으려는 동영상 주소 홑화살과로 열고 빗금 인베드 비디오 과로 닫고입니다. 그러면 넣으려는 유튜브 주소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명의 오른쪽을 보면 옆 화살표 모양의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뜨는 창에서 주소칸 옆의 복사 버튼을 누르십시오. 위키페이지로 돌아가서 원본 편집을 누르고 동영상을 넣으려는 위치에 인베드 비디오 태그를 넣습니다. 그리고 태그 사이에 복사한 동영상 주소를 붙여넣습니다. 아래에서 미리 보기를 하였을 때 동영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경우 동영상을 올린 이가 외부에서 재생금지 설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장 동영상이 되지 않는 경우 주석으로 처리하고 다른 영상을 넣어봅시다. 홑화살과로 느낌표 붙임표 두 번으로 다는 주석은 게시글에는 보이지 않지만 편집 시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술 문단에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을 넣어보겠습니다. 사진은 최치훈의 대표 저작인 신주무원록의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은 갤러리 형식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위키백과의 도움말 그림 사용하기 페이지에서 자세한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위키의 파일 서버에 사진을 올려야 합니다. 이번에는 시각 편집 화면으로 이동해 넣기의 이미지 및 미디어를 선택합니다. 올리기 탭으로 이동하고 파일을 선택하는데 다중 파일 처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 파일을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사진을 선택하고 나면 도작권 확인을 위해 자작입니다라는 항목을 체크하고 설명란에 글을 써야 저장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 후 이 그림 사용 버튼을 누르고 별도 설정 없이 넣키를 누르면 미디어 위키의 기본 설정으로 사진이 본문에 삽입됩니다. 파일 올리기로 사진을 서버에 올려보겠습니다. 위키 사이트 왼쪽 중간에 파일 올리기 메뉴를 클릭하고 원본 파일 항목에서 파일 선택을 누릅니다. 사진을 선택하면 썸네일과 파일의 새 이름이 화면에 업데이트되고 아래의 파일 올리기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서버에 업로드 됩니다. 사진을 전부 업로드했다면 이제 갤러리를 꾸며봅시다. 원본 편집을 선택하여 갤러리를 넣을 위치에 위키 태그인 갤러리 태그를 사용합니다. 문법에 맞게 파일 쌍점을 입력하고 넣으려는 사진들의 파일 이름을 넣습니다. 따로 제목은 넣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 위키의 도움말 그림 페이지를 참조하여 갤러리의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갤러리 태그에 모드 팩트라는 속성값을 주어 갤러리의 형태를 바꿔봅시다. 다양한 모드값과 속성값은 위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 편집에서도 갤러리를 삽입할 수 있으며 HTML, CSS 속성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CSS를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화 문단을 채워보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참조한 사이트를 인용으로 넣습니다. 위에 입력한 내용들도 인용을 적어줍니다. 문서를 저장하고 나면 아래 하단에 모든 인용이 나타나며 이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원하는 위치에 레퍼런스 태그를 넣어주면 됩니다. 비주얼 에디터는 본문 내용이 길어지더라도 항상 화면 상단의 편집 메뉴를 고정하여 내용 입력을 쉽게 도와주는 유용한 툴입니다. 원본 편집은 위키 문법 작성이 다소 어렵지만 대량으로 문서 작성을 처리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편집 모드를 활용하며 여러 문서를 작성해보고 위키에 익숙해지도록 해봅시다. 위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문서 작성의 첫 발을 자기소개서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